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해커톤의 도우미로 참여를 했는데요. 도움을 드리면서 초심자분들이 이래서 더 힘드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오디오에서는 초심자분들이 어떤 고충을 겪게 되실지 또 그걸 경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초심자분들 스스로가 본인이 어떤 불리한 상황에 있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나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초심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녹음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그 경험자는 초심자와는 좀 다르게 두 가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문제를 복잡하지 않게 관리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경험자의 능력입니다. 이 두 개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초심자는 문제가 단순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직은 초심자니까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저는 경험자와 초심자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오류가 어디에 있다 라고 컴퓨터가 출력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파이썬 코드 어떤 파이썬 파일에 몇 번째 줄에서 에러가 있습니다. 문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경험자와 초심자의 코드에 중요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경험자의 코드는 컴퓨터가 30번째 줄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면 그 문제는 실제로 30번째 줄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이 초심자가 짠 코드는 컴퓨터는 30번째 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문제는 30번째 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번째 줄에 있거나 아니면 저 뒤에 있는 300번째 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정말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험자조차도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짜는데 그 코드를 짠 프로그램이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경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인 경우가 많고 초심자의 경우에는 원인이 두 개 이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원인이 두 개 이상이면 예를 들면 문제는 하나인데 그 문제가 두 개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두 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제곱 이상이 됩니다. 자 한번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죠. 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두 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라는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확신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상태를 바꿔보고 테스트를 했더니 b라는 원인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이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a라는 원인을 원래 상태로 바꾼단 말이죠. 그리고 b라는 추정되는 원인을 찾아서 개의 상태를 바꾸고 그리고 문제가 없어졌는지를 확인했더니 a로 인해서 여전히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b의 상태를 다시 원 보고 시킬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가 오리무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면 정말 저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실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실수로 원인 두 개를 두 개의 상태를 바꿨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소질이 없거나 또는 사고력이 부족하거나 이게 아니라 원래 초심자는 이런 실수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리고 언젠가는 경험자가 되는 것인 거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험자와 초심자의 차이는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하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라는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 그것보다 더 큰 더 중요한 측면은 문제를 단순하게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 초심자와 경험자의 큰 차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어떤 실천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코딩을 할 때 뭐 책을 보고 코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검색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소스 코드를 copy & paste 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코딩을 할 수도 있는데 경험자들은 코딩 한 줄을 하고 확인합니다. 한 줄 코딩하고 확인하고 한 줄 코딩하고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어 어 그 코드 안에 갇힐 수 있을 한 줄의 코드 안에 문제를 가둬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초심자의 경우에는 코딩을 쭉 일필이지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면 어 자기가 코드 짜고 확인하고 짜고 확인하고 요것을 최대한 잘개 쪽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덜 고통스럽게 하는 이 중요한 습관 중의 하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